구독! 여보세요? 저희 오늘 지면 돌마락 먹는 거 맞죠, 헤드님? 네, 맞아요. 오늘 핫바위 어떻게 해서 성립된 건지 설명을 해주자면 제가 1등을 저거 블루랑 살짝 팀 행해서 한 거 밖에 한 적이 없거든요. 맞죠? 그래가지고 2등을 하고 있는데 아가씨님이 뒷구로 이니시를 준대 거는 거예요. 자기는 1등 몇 번 했다고 개못해, 개못해! 준대 해가지고 짜증나가지고 이거 낙보라를 뜨자 해가지고 우리 성립된 건이다. 예, 오늘 맞짱 뜨기로 했습니다. 룰 어때요? 1등하면 5점, 결승전 가면 3점, 그리고 상대가 나보다 먼저 탈락하면 1점. 그러면은 이거 결승전 가는 게 서비스득이네? 좋아요? 결승전 못 갔는데 그러니까 아지님이 나보다 일찍 죽었으면 내가 일찍 먹는 거고 결승전 갔으면 그냥 3점만 먹는 거고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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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서로 담그기 가능이죠? 아, 맞다. 우리끼리 이거 아까 컨텐츠에 대한 걸 시청자들은 얘기를 했는데 이거 내가 너무 미치는 장사래요. 그러면은, 물어보는 건데. 뭐 하나 얹어야지. 뭐 없어요? 님 좀 아이디어 좀 해보세요, 좀. 그랜저라면서 노래 부르기 어때요? 3분할 오토바이가 뭐야? 3분할 오토바이 VS 3분할 구미배요. 아니, 이거 내가 너무 큰 거 아니야, 그러면? 아, 근데 내가 안 지면 되는 거 아니야? 아지님이 지면은 누나 오토바이에다가 불마왕. 내가 지면은 나는 그냥 불마왕 이렇게 하나 가먹기. 어, 왜 안 지면 되지? 안 지면 되지? 아니, 나는 오토바이 안 타지, 얘들아. 나는 다 맞지, 나는 오토바이 안 타지. 오토바이 탔으면 좋겠다. 아, 감사합니다. 그 캔방이었으면은 엄청 수치스러워하는 거 볼 수 있을 텐데. 아, 이게. 패밀캠이 다 수치스러워하는 거 어디로 볼 수 있을 텐데. 알죠, 아지님. 아, 네? 뭘 알아요? 감 있으면 져야 돼. 안돼, 싫어. 이 캔들 잘 되는 걸 못 봐. 아니, 이거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님이 잘 되는 거예요, 님이 저야. 이 캔들 행복한 걸 못 봐. 이 악물 구한다. 애들 따라가, 애들 따라가. 눈치 봐, 눈치 봐, 눈치 봐. 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나 지금 거의 선두 중. 오, 어떡해. 애들이 나 엄청 밟았어. 아, 뭐 일로 해서 탈락된 일 없어요, 애들님. 들어갑니다, 먼저. 오! 설마. 이 게임 하실? 아니, 게임이 뭔가 전망 게임이야, 이거. 못 들어오셨어요? 오, 터진 거 같아요. 아니, 소모가 터지셨다고요? 네. 아, 그래요? 어? 아, 그렇지. 아, 이거 좀 어려운데? 어딨어, 몇 번이야, 님. 오른쪽? 1339 이거지? 어, 나 1339. 잠깐만, 잡지 마! 나이스! 아이! 잡지 마, 너 누구야? 알았어, 알았어, 야. 머릿지 잡아, 머릿지 잡아, 머릿지 잡아. 나이스! 야, 도망아, 도망! 야! 잠깐만! 굴러 굴러! 살려줘! 야, 잠깐만! 굴러! 맨날! 아, 아치지сь님 1점 축하드려요. 오, 1포인트 5세. 여기서 욱화했거든요? 예, 가겠습니다. 아! 아! 아, 이거 못ёр게! 좋아, 좋아. 아, 이제 몇 번째 같아요? 자기 하나 정해서 거기로 가게 합시다. 오케? 나는 다섯 번째 아 뭐야 님 어딨어? 저는 센터도 받고 왔어요 네 네 네 실수하지마 나 가냐! 오냐 오냐 제발 아 꺼비 아 진짜 와 막차 탓이네 막차가 아니죠? 여유 좀 부인거죠 그냥 커피 한잔 하고 왔습니다 이거 잘하세요? 아 디디죠 아 그래요? 이거 먼저 가야 된다 제발 먼저 가 네 3등 현재 3등? 뭐야 이거 잘 안 하던데? 현재 1등 안돼 안돼 아니 이럴 순 없지? 들어가기라도 하자 님 가는 중? 저요? 저는 2등으로 들어가시마시다 말도 안돼 님 어딨어? 오케이 도착 나 도착 아 뭐야 이걸 야 잡아 야 막아 와 다 죽었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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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결승이겠다 이거 발판이다 아니면 펑글 산나운세도 있지 어? 아 이거 진짜 묶어내네 꼬작 꼬작 어딨어 꼬리 꼬리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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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신비둘기 쫓아 절대 남이 1등해도 이 사람은 안돼 나이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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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못 뺏겠는데 와 에바야 와 너무 어려워 안파 1등을 잘해 아직 4대3인 아직 4대3인 어? 나 양아지가 광탈을 해야 되는데 양아지가 광탈하고 내가 결승제를 한 번 솔직히 우승은 쉽지 않아 좋아 집중해 하성 나쁘지 않아 하성 나쁘지 않아 아니 나빠 나빠 아 나쁜 건 인민성이고 누가 나빠요 안녕 뭐야 근데 볼 셀리빵이 있어? 핵이 있나 여기? 핵이 있다고? 핵이 있어 자 그럼 우승은 못하는 거고 응 양아지만 죽이면 돼 핵이 없어 아니 3푸나 오토바이 추셔야지 아 싫어요 아 진짜 문으로 넣었지? 아 이거 진짜 별론데 이거 죄송해 개 못하는 거 아 열난다 완전 방송 하다 쓰러졌으면 그럼 내가 이길 텐데 알바라 그게? 이 수맹이 수맹이 아니 와 1등이 다 뚫어났어 후반에 아 핵 미쳤다니까 진짜 와 핵 싫어하냐 아 발판 나와야 되는데 발판 다 잘 짜신데 어 틀어볼게요 아 이거 좀 그런데 이거 리얼 이거 살짝 운타 에이 이거 운이 아니지 이러고 내가 탈락하면 안 되지 절대 먼저 가 어 근데 이거 18명밖에 안 들어가겠네 먼저 들어감 아 다음판 맨 마지막에 조별과제를 하니까 그니까 결승전이 변별력이 없구만 그니까 룰 수정할까? 응? 왜? 맨 마지막에 조별과제를 해버려가지고 응 그래서? 그래서 룰 수정할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좀 생각이란 걸 하세요 니 아니 살금살금 듣고 그렇구만 오지게 눕지마 비켜! 아 수사 성공! 헤드님 어디 계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양밋삑인가? 어 10명 성공? 설마 어 안 돼 헥쟁이 지금 헥쟁이 위에 날고 있어 님 정수리 날고 있다고? 1등이? 어 아래에다 구멍 다 뚫어놓고 날아갔어 와 얘 뭐야 저런 애가 다 있냐? 지금 뭐야 4대0 대충 계산하면 4대0? 맞네 이제 결승인가? 아 제발 산 넘어서 한 번 아니어다 좀 맞다 라이스 아 왜 바닥 떨어져요 헥쟁이 없냐? 안 돼 아 왜 이거야 아 그래 아직 자전차야 아이고 떨어졌다 아이 개같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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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째 떨어지는 거야 나 큰일 난다 이러다 말 안 해 말 안 해 헤드님 오늘 뭐 드셨어요? 헤드님 스팸만 드셨어요? 네 헤드님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5시 2주 안 돼 미칼을 제발 치고 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역전승 간다 하 잘 모르잖아요 다음 판 하시죠 지금부터 먼저 죽지만 않으면 돼 결승전에 손잡고 같이 탄탄하면 돼 야 지금 기다리세요 이 맵이 당신 죽을 맵이에요 제가 열심히 하려고요 코코 아 왜 치킨을 좋아하면서 비추기 싫어하세요? 아니요 저 치킨 안 좋아하는데요? 치킨 안 좋아하는데요? 어? 설마? 죽을냐 죽을냐? 야 야 죽을냐고 라스트 원 양아지 아이씨 아이씨 아 아직 동점이야 어 꼬리작진아 어려운데 여기 있다 열심히 쫓아가지만 너무 멀죠? 다른 사람으로 포기했죠? 포기 안 했죠 포기 안 했죠? 예 모조책을 알고 있었죠? 본인 피지컬에게 자신감이 없죠? 제발 제발 개같은 미칼아 와아 다음 판 들어간 줄 알았네 엄청 깜짝되길래 아닌데요 아닌데요 님 파운드 비밀은 노래까지 부르잖아요 저한테 그렇게 잘 아세요? 네 네 모르시잖아요 저에 대해 뭘 알아요 혜드님이 제가 다 알아요 다 뭘 알아요? 몰라요 뭐 님 신상 정보라도 알려드려야 되나? 아니요 제가 다 알아요 양아지 방해 간다 양아지 방해 간다 양아지 방해 간다 응 방해 안 돼 와 어떻게 들어갔냐 저거? 응 넘어갔어 방금 아직 여사님 같았다 응 넘어갔어 응 넘어갔어 응 넘어갔어 이기고 싶다 이길 척만 으잉 여기로 못 가냥 갈락 괜찮나 저기까지는 위험하지 않으니까 나와 나와 나오라 했다 기라했어 아니 애들 왜 공만 밀어 진짜 꼬린 안돼 안 돼 권장합니다 안 돼 개같은 게임 괜찮나 저기까지는 위험하지 않으니까 다음 판 아 지금 저희 4점 차 됐다고 절망하시면 안 돼요 저도 4점 차에서 역전한 건데 어? 바다 떨어져요 잘하는 거 나왔다 님 저한테 사기쳤죠 무슨 사기요? 풀 가이즈 연습해 왔죠 아 떨었다 아 이런 아 떨어졌다 떨어졌다 진짜 와 일부런가? 이것도? 아니 뭘 일부러였어 둘이 4점 차만 우승 한 번이면 역전할 수 있긴 하다 죽으시면 안 돼요 네 와 이거 이기네 솔직히 나 지금 불만 시키려고 왼쪽에 컴퓨터에다 켜놓고 찾아보고 있었는데 시끄럽다구요 아니 왜 화를 내세요 화면 안 돼 따구요 잡지 마세요 어 나 잡아 아 아 멘탈 나갔나 봐 아니 지금 어딨어요 몰라요 탈락해서 뭐 제가 지구로 하죠 탈락했어요? 예 그럼 이제 내기에 대해서 상의해볼까요? 뭐 무슨 내기요? 아니 근데 아 그렇게 심한 벌칙 아니에요 저 삐부도 했어요 삐부도 구미베어 했다고? 구미베어가 뭔데? 지금 영도 잠깐 키샘 영도로 올 거야 저게 이제 삐부가 했던 구미베어 이게 구미베어야? 이 정도면은 가능하죠? 아 그쵸 예 어때요 미션? 옷 상관없으면 상관없습니다 네 뭐 옷은 알아서 하시고 23일 가시죠 23일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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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23일 날 한 분할 구미베어 춤 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거기 잠깐 이런거 또 봐주라 거기 잠깐 이런거 또 봐주라 고맙습니다